91톤 큰 통동 63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누에미야 1장에서 10장, 요에서 1장에서 3장입니다. 누에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입니다. 이 직책은 왕에게 올리는 모든 술의 독의 유무를 확인하는 자리로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자리이고 매일 왕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높은 신분입니다. 누에미야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13년 후 예루살렘의 황폐한 상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의 근심이 쌓이게 되어 기도하면서 왕에게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누에미야는 폐허를 돌아보고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방으로부터 맹렬한 반대를 만나게 됩니다. 신이 따라 살아도 대적자에 의해 대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누에미야는 기도와 행동으로서 흔들림 없이 이를 수행해 나갑니다. 그는 여러가지 사회적 계약을 실행하며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완성합니다. 인구조사가 실시되고 에스라가 율법을 공개적으로 낭독하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폐게의 금식을 행하고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원에게 사명합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살도록 배치되고 성벽을 봉헌하며 큰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누에미야는 13년 동안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다가 바사 왕에게로 돌아갔다가 2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좀 더 많은 개혁을 수행합니다. 누에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을 율법으로 재교육하면서 원약 회복을 위해 성경으로 돌아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요에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강조하며 자연재해를 통해 장차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재앙의 침범 마지막 순간의 희망이 나중에 일대일을 다룹니다. 침략해 들어오는 군대처럼 메뚜기 때의 재앙은 성읍과 나라를 황폐케 합니다. 요일은 그것을 심판에 대한 경고로 보고 전국적인 기도의 날을 요구합니다. 백성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안전한 회복을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심판의 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거욕한 악인들은 열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위한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심이고 왜의 삶을 사십시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옵소서.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91톤 큰 통독 63일차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 아멘 안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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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